네, Today's English 가볼까요? Korean food's global popularity leads to copycat products in China. Japan, a growing number of food makers in Japan and China are making products similar to or outright copies of Korean food favorites. Exploiting the soaring popularity around the world of Korean culture and food. Outright exploit. Outright exploit. 네, 중국어로 넘어가 봅니다. 네. 今天的英語一,一天一個蘋果,醫生遠離我. 二, A,你住在公寓裡嗎? B,不,我住在房子裡. A,感覺如何? B,真的很舊,但是很舒服. A,你有花園嗎? B,是的,它很大,相當大的又漂亮又大,一步一步。 三,韓國食品風靡全球導致中國、日本出現山寨產品。 日本和中國越來越多的食品製造商正在生產與韓國最受歡迎的食品相似或完全複製的產品, 以利用韓國文化和食品在世界範圍內日益流行的趨勢。 這首主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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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프리티빅 꽤 크다 프리티 앤빅 아름답고 크다 한국식품 세계적인 인기 중국 일본서 짝퉁 생겨나 그리고 한국 문화와 식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갈수록 많은 일본 및 중국 식품 제조업자가 한국식품 유사 혹은 완전 모방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면적인 아웃라이트 부당하게 이용하다 익스프로이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용 촬영명상 주제를 위해서 한번 엮어 봅니다 빛에 따라서 이파리가 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파리가 꽃처럼 보이는 거죠 좋아요 뻐꾸기 세계 시인의 응급이었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뻐꾸기 뻐꾸기 이렇게 하하하 그거 좋은 소리가 아닌데 호호 골칫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느님 고쳐주세요 좋아요 호호 고쳐주세요 호호 나무에 나무에 옷이 이렇게 생겼되 nuts 나무의 옷이 참 바느질도 안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바느질도 안 했는데 나무의 옷은 이렇게 아름답다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가 조성인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애국가가 뭐냐 그때 애국가를 이 사람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시무실석삼금 무진본이라 천일일일 진린일삼 일적식거의 무게와삼 천이삼지삼니니사함 대삼함육생칠팔군삼사성완오칠일 요연 만악만네 용변은 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인 중천지일이라 일종무중일이라 삼일이니 어사유시하며 오치파허라 삼일이니 어사유시하며 오치파허라 이게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부르던 애국가 애국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벌럭입니다 쬐진꽃 어쩜 모양 하이스라오 양즈 워예 하이하오 따자하우 텐치점 부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1등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코우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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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러는거야 오구 각 아까 예프게 해봐 예쁘게 예쁘게 85 아까 아깝 préf 인정을 괜찮아 1등 대한민국이 아깝! 아깝! 호호! 호호호! 나이노스 소리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에는 오동나무 비파리가 제일 커 보였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끓이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3 6 9 1 5 7 4 5 4 5 5 5 5 5 5 6 6 6 6 7 7 8 8 7 8 8 11 11 12 12 14 14 14 15 15 15 15 15 15 16 17 15 15 15 18 15 17 40 15 15 15 16 16 15 16 아 다 예쁘잖아요. 세상은 내가 예쁘면 다 예뻐 보여. 내가 예쁘면 다 예뻐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미우면 다 세상은 미워 보여. 다 예쁘다고 해야지. 아이고 예뻐라. 향기가 어떻게 나는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꽃감상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카페라고 하는데 커피 앤 브레드 숲카페 이름이 재밌죠? 급하니까. 이야 엄청 예쁘라. 삼남매 같아. 삼남매. 삼총사. 삼총사 같아. 좋아요. 뻐꾸기. 세계시인 뻐꾸기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나의 노래. 좋으면 박수. 좋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신상낙 작가 보러 가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아마 도착했다고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넘어가야죠. 여기를 넘어가려면 어떤 게 빠르죠? 요리 가는 게 빠르죠? 장미꽃이 장미꽃의 양기비꽃. 양기비가 당현종의 세컨 후궁이었죠. 후궁. 33세 사이가 나는데 지 아들하고 지 아들 애인이었죠. 애인이 부인 부인이었는데 그걸 세탁하기 위해서 절로 보내가지고 세탁이 돼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자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양기비와 같이 빠지다 보니까 양기비꽃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경국지색이라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뭐이든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교언을 주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약효로서 분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촬영감독을 부르다 어따 써먹으려고 자꾸 불리지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네 예예 예예 오자 여행이 물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냐 물이 깨끗해야 하는데 물이 깨끗해야 하는데 킴팍 인트로 물이 날아가다 세계시인 벚꽃이 아저씨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일등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빰바르밤밤밤 빰바르밤밤밤 빰바르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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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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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야 콩 산다고 엉망인데 재밌냐 너는 세계신 뻐꾸기 아저씨가 너와 함께 하려고 왔어 네 좋아요 아유 길 좋죠 네 저기 토끼가 있네요 길 따라 아름다운 저기에 또 애가리 애가리가 또 시를 쓰고 있나요 네 애가리와 시 쓰는 모습 여러분 함께 합니다 시를 짓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 하겠죠 네 호호 이야 꽃이 해봐라요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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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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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이것저것 다 겪고 내 나이가 정말 좋더라 쿵짝쿵짝쿵짝쿵짝 네 좋아요 꽃 속에 꽃이 피는군요 하하 대단한 접시꽃입니다 꽃 속에 꽃이 핀다 네 예 75시 석상 1 2 2 곳 7 1 7 1적 10 9 6 여화 3 전 2 3 2 3 2 3 2 3 4 5 6 7 8 9 온 3 4 흥성 안 5 5 7 1 염 만완완내 영전 부동군 보신orp dialog 당의 흥중 nurses 일종的езbro ots 25osta 예 예쁘다 Berge 꽃길만 갈수록 이 친구는 오는거야 안 오는거야 썩니 처음듯 보 supply 태평양 수산 태평양 수산 태평양 수산 태평양 수산 태평양 수산 태평양 수산 아홉 수 목숨 수명 늘릴 수 있다며 호흡을 느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젊어서 고생문을 열어서 마침내 열라 환단 단지의 제사장 상재여 이렇게 해서 부재일, 민초월, 법성요계, 지구별의 동물인간도 명패로 배꼽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리야! 손자 이강산아, 뒷동이를 무서워 말해라. 여기 미워도 지나면 다시 그리워할 수. 손동굴이 날 껴! 그래가지고 이제 곡신불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 마지막 세시야! 이렇게 해서 종행일시무시 동서남북궁남서동 가상세계 속 가치전도라 엿당, 포도당에 마음 챙겨가지고 풍백 일어나라 한라산! 좋다. 한라산이란 뜻이 무엇이냐? 중국이 결국에는 한라산에 잡혀서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두망강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두망강 처녀가 일라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뽁뽁뽁뽁뽁! 얼른! 끝! 해린이랑! 야! 해린 진짜 안타까? 어! 딱더신! 신박사! 얼른 오세요. 빨리빨리 가게! 저 빨리 그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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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반갑습니다 시간이 우리 그 신상락 작가 때문에 조금 많이 쫓깁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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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이거 짜이 어디갔어 아 미쳐버리네 또 허저 됐지 제청이티의 현신 순저天이 저의 완세제통 저의 워먼 황진서의 태권도 저의 태권도 저의 태권도 저의 태권도 워태지몽 그인배우의 comes 이제 자의 태권도 워먼은 태권도 背景必定知道,我們在天空下一個蟹蟲,但天陽星的一個蟹族, 親親背對的蝸蟹腩,原 kys同意天然青,謝謝,謝謝. 謝謝,謝謝,謝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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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